공평호 TV의 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범색으로 유행하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페미니즘, 젠더 갈등, 저출산, 비혼 등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문화막시즘과 정치적 올바름 이른바 political collectness PC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서점가의 선을 보인 문화막시즘 번역자는 김성규, 오태용입니다. 책에서는 핵심 내용을 잘 정리했기 때문에 론폴, 테더베어 등 4인이 작성한 문화막시즘이란 책입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도 중요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시즘은 막시즘인데 문화막시즘이란 것이 뭔가? 문화적으로 막시즘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문화막시즘은 칼막서의 혁명이론을 변형해서 만든 새로운 공산주의 혁명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막시즘, 네오막시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닉슨 대통령 포드, 레이건 대통령의 고문을 지냈던 패트릭 제이 뷰케너는 문화막시즘이 미국과 같은 서방국가에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은 한국에서도 점점 확산되고 있는 주제입니다. 현재 미국은 한 나라가 아니고 두 나라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신학적으로 두 나라인 셈입니다. 문화전쟁은 평화로운 공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쪽이 이기든지 아니면 다른 쪽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우리 보수주의자들이 공산주의와의 냉전전쟁에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승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문화막시즘과의 문화전쟁에서는 패배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차원이나 규모나 시차나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나지만 한국에서도 소위 좌파들에 의한 문화전쟁에서 보수주의자들이나 우파들이 상당 부분 패배했다. 이런 뼈아픈 자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는 주장들입니다. 칼막스가 공산주의 혁명에서 실패한 지 몇 년 후에 그의 유력한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런 감옥에서 형을 사는 동안 지금은 옥중수고로 알려진 일련의 공산주의 혁명 전 지구촌을 장악하는 방법을 구안해냅니다. 이 계획에서 안토니오 그람시는 긴 행진, 롱마치가 끝난 후에라야 비로소 세계의 노동자들이 단결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 그람시가 이야기하는 긴 행진, 롱마치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패트릭 제이 뷰케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화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애국심과 그리고 하나님과 국가의 마음을 쏟고 있다면 그것은 막시즘을 실현하는 일에 너무도 큰 방해물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문화막시즘은 그러니까 네오막시즘은 그런 장애물들을 차근차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화기관들, 예를 들면 방송, 신문, 영화, 교회, 대학, 신학교 등을 통해서 긴 행진을 계속합니다. 대다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애국심, 신앙심 그리고 가족애들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막시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 막시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문화적 막시즘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문화막시즘의 추종자들은 노동자들을 당겨시켜 싸움트로 행군해서 폭력으로 권력을 장악하기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지만 소프트한 방법인 예술, 연극, 영화, 문학, 대학, 신학교, 신문, 잡지 등을 통해서 긴 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긴 행진이 시작되면 막시즘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은 조용히, 철저하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결국은 좌파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작가인 G. 에드워드 그리핀은 종교기관이나 가족으로부터 사람들을 격리시킬 수만 있다면 그때 사람들은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종교기관이나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정부에 의존하게 되고 정부를 더 키우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정부만을 바라보고 의존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대 정부가 등장하게 되고 결국은 사회주의 혁명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막시즘은 모든 종류의 종교, 특히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또 종교뿐만 아니라 문화 막시즘은 전통적인 교육이나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를 도모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교육과 전통적인 가족이 있는 한 문화 막시즘이 들었을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들도 철저하게 배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다르다고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문화 막시즘은 꽃 안에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듯이 남성성과 여성성이 둘 다 강한 그런 사람들, 양성적인 사람들이 가장 바람직한 유행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문화 막시즘은 전통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약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정을 파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국가의존 인간, 국가에 철저하게 예속되는 인간을 만들어내면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기 위해서 이 개념을 널리 사용합니다. 심지어는 dad, 아버지, mom, 어머니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까지 합니다. 문화 막시즘은 아버지를 가부장적이라고 가정의 한 구성요소로서의 남성 역할을 약화시키려고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신경질적인 존재로서 그 역할을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남자의 역할도 축소되고 여자의 역사도 축소되면서 그것을 또 축소시키기 위해서 영화, 연극, 음악, 신문 등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는 양성성이라는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같은 비관주의, 비판주의는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소며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달에 많은 한국인들이 외신을 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뉴욕시의 한 명문 사립학교가 부모 가정이나 성적 소수자 자녀의 차별 검지를 위해서 엄마, 마음이나 아빠, da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권고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왜 저렇게 하지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문화 막시즘의 한 가지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메나탄 노호 소재의 사립학교인 그레이스 처치 스쿨은 재학생들이 부모의 성별을 뜻하는 엄마 또는 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성인, 가족, 보호자 등 성별 의미가 없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문화 막시즘의 한 가지 사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좌파가 득세하고 또 보수주의 계열의 인물들 가운데서 왜 우리는 패배하고 말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화 막시즘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현주소를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